PREVIOUS UNSANIC WAY 아니야? 내가 정가 줄게 형 내가 정가 500개 줄게 하하하하 뭐야 들어오자마자 포션님 포피셜로다가 저희 사나케 파티 조합은 어떤 게 베스트일까요? 근데 모두가 행복한 방법이랑 몇 명이 불행해지는 방법이 있잖아 콘솔이 있었으면 신세계 안 썼을 텐데 임파자리에요 임파자리 아 그치? 임파자리의 극이네 뭘 임파자리? 왜? 포션님이 강툰데 물지가 섭니다 물지 세팅 바꿨는데 섭니다 물지는 벌써 탈다 했나? 물지 오늘 스펙 다운됐나? 너가 별로 아웃풋이 안 좋은데 니한테 맞춰줘야 되냐 지금? 근데 내가 맞춰주면 터지는 캐릭터잖아 근데 안 맞춰주면 그냥 완전히 그냥 쓰레기야 아니 물지야 근데 뭐랄 또 정글이 망한 라인 가고 그러지 않잖아 그치 아 그리고 포션님 여기서 진짜 깜짝 놀라실 준비 하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메쉬 볼 수 있나요? 아 그럼요 그럼요 드립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진짜로 12시 12시 슛 골 골 골 이런 게 있구나 어 리에 알 듯 끝 난 길이 너무 빨랐어 길이 세서 이래되네 맞아 우리 너무 오버스펙이긴 해 S도무기 끼고 왔다고 순식간에 이렇게 된 거네 아 진짜 그렇네 그 정도 다 너무 세가지고 어떡해 일조절 한 번 해야 될 거 같네 카냥 조만간 병원 한 번 가야겠다 허락하지 어 한 번에 빵 틀렸어 바닥에 한 번에 갑자기 월드가 있어야 되나? 아니 월드 있을 땐 이런 게 없었거든 내가 파티에 있어야 되나 싶네 아니 그냥 잠깐 옮겨줘 그러면 아니 나랑 삼식이랑 바꿔 아 그거지 그게 자연의 섭리야 아 이거 돼 와 진짜 너무 쉽지 또 번복하는 거야? 아니 이거 포션 힘이랑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? 물질 한 번 더 느껴봐 나 이 부당함을 물질야 빨리 들어와줘 나 집에거든 빨리 와주셨으면 좋겠어 발걸음이 가벼워 이게 용반짝인가 혹시 용배야? 발걸음이 가벼워 그니까 그니까 치즈게이지 말아 성우랑 어? 물질야 물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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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위치가 사람을 만든다니까 이게 아 진짜 개재미 없다고 아니 얘들아 왜 그래 너희들 1분이야 지금 티파티 엠블리피 만들자 어 안 돼서 삼식아 삼식아 머리도 키우자 내가 지원해줄게 아니 그러면 에스터무기도 지원해주는 거야 그러면? 에스터무기도 지원해주는 거야 그러면? 역시 돌리어 형수 행실 그대로 묻어나는 거 봐 아니 난 그냥 뭐 해주나 해서 잘하여 도줘 야 오로드가 있는데 죽으면 이거는 이제 재생불가야 이번엔 죽어온 거 유기해야지 그치 야 공대 나가야지 공대를 나가 접어야지 아 잠시 어 어 어 내 루야가 없어 내 루야가 전가 2개나 왔어 사실 이 모든 사건이 물질이 젖는다는 발언만 없었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원조리가 번복했잖아 200 썼으면 사줘요 의미로 왜 본인한테 200을 쓰고 내가 나한테 쓰는 게 공대 전체에 쓰는 거야 빨런치잖아 딜이 세져서 그.. 그치 반응 싸해진 것 봐 아 아니 이걸로 내가 명훈이 자리 갈게 물리형이랑 나랑 한영이랑 다주느라 이렇게 옛날 우리 그 파티 있잖아 아 나는 뭐 상관없어 명훈이 허락받고 오면은 난 상관없어 아니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한영이 결정할 파티네 이거는 아니 돌리 빼고는 말하라고 해 근데 엔도가 확실히 좀 왜냐면 스트레스를 안 받을까 오빠 근데 그거 안 차던데? 아니 잘 차던데 안상이 꺼지질 않아 안상 안 차던데 근데 진짜 의미해 놀라게 괴물이니까 좋아 얼마 안 차 물질아 그러면은 이 파티 올 필요가 없겠는데 우리 엔도랑 같이 갈 건데 뭐야 거기 있으면 되겠다 야 근데 요번에 찐소 세팅을 바꿔서 좀 풀 사실 이번에 이제 물질아 또 스펙업이라는 걸 했으니까 명훈이는 이제 좀 제자리잖아 지금 사실 이 파티가 내가 봤을 때도 워로드 베마가 시너지로 가고 메인 딜러가 괴물지 이렇게 딱 들어가는 나도 그게 맞긴 해 3시너지까지는 필요 없지 뭐라고 물어? 3시너지까지는 필요 없지 명훈이는 지금 악세가 아직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얘 열정에 씹었어 나 템이 다 터져가지고 좀 아니 뭐야 잠깐만 명훈이 지금 15층이야? 설마? 뭐하려고 하라 그 거 빨리 뭘 물어보고 앉았어 정보찬 공격력만 3천 차이인데 근데? 어? 잠깐만 3시끼도 16층이야 내가 봤을 때는 딜러 15층끼리 묶어주고 딜러 16층끼리 묶어주고 딜러 16층끼리 묶어주자 이게 맞다 이리 일로와 물질로 근데 그 정도 나도 같이 중력증 받은데 바꿔야지 형 내가 정답 보낼게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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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여기 있을게 아 홀나 버프 좋아 야 5관문까지 못 봤잖아 그럼 못 봐 뭘 삐져 현실 파악하는 거야 이제 나도 나 지금 그런 대우 처음이지? 괜찮아질 거야 이제 양띵수로 신호신하고 좋아 홀나 버프 먹어봐 한번 먹어보고 얘기해봐 아 내가 야민 용냄은 진짜 이 조합이 좋다 너무 맛있다 근데 원래 이게 내 자리야 원래 내 자리야 이게 진짜 떼울 수 있잖아 제일 중요한 뭔지 알아? 손두기가 왔으면 우리 같이 낼라 받았어 손두기가 있었으면 물질 자리에 손둘이 문제였네 아니지 그러고는 리퍼 자리에 내가 있기로 했지 아니야 형 나 보내줘야 돼 나 보드머 조용도 리퍼했잖아 뭘 보드머 나 용봐 존나 존대 흰색 뜬다고 칠플해놓고 얘 위치가 사람을 만든다고 진짜 둘리라 몇 개월 전이랑 싹 바뀐 거 봐 진짜로 아니 꼬우면은 뭐 난 거 키우던가 그러면은 물질을 딱 받자마자 맛있다 이러고 있는데 아 존나 맛있어 아니 물질야 아니 파치도 옮겨갔는데 이렇게 이거 약간 매달아야겠는데 이거? 삼버블! 오마을! 오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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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25강바드 건방 이그라마 뭐 이런거 다들 열심히 일하네 나 삼버블 온 삼버블 아니 미친 새끼가 어디라고 이 쓰레기새끼 누나 삼버블 쓸 때 말 좀 서서 왔다 니 말하고 고마워 1파티 빈사상태 아니 여기 사람들 세척하고 사우면 다 어지러워지네 아니 엔드야 어떤 삶을 산 거야? 어 뭐야 어 나 벗겨 나왔는데 버그인가? 아 이거 버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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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와 어 여기가 맞아? 이거 왜? 전율이야? 오히려 지속적으로 딜을 계속 넣을 수 있다니까 어 괜찮은데? 야 내가 완전 리액션 해달라고 누가 했잖아 누나 약간 엉마이 강요하잖아 아니 원래 안 시켜도 해주다가 여긴 아무도 안 하길래 내가 25강 왜 찍었는데 아 야 근데 잠깐만 우리 이거 가기 전에 일단 기건 secisto 먼저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근데 같이 갈 사람이 있을랑 가 ? 어었어???? 여기서 잠깐 이 파티는 시청자 파티로 이루어져 있으니 괌홀림은 자제해 주세요 나이스 오 잠깐만 오 우 우 우 уб 어우 이 살벌하네 딜 센데 이 정도면은 또 bottlene치고는 지금 야무지게 딜 넣는 중 라인드로 어 뭐야 아니 잘 될랑가? 한번 해볼게 너 라인드 아닌데 2번 정도 높은 실수 해 볼만 하지 아 잠깐만 나도 채워야 돼.. 아니 이걸 왜 부셨을까? 오케이 오케이 이 정도면은 뭐 박스에 넣었다 인형도 부셨고 할 거 다 했죠 1인분 한 명이 없는데? 그만 실수하죠 이기 저는 이제 수준비 오 잠깐만 괜찮겠지? 설마 아니 뭐야? 아 이거 내 스킬 때문에 그런 건가? 어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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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떨어질 필요가 있어 지금 다들 변신 직전인데 이러면 지금 신송로브 먹고 일단 뛰어졌고 어? 아 이 짓? 아 나만 변신이 아니었구나 이건 나의 실수 내가 좀 더 아제나 이난나를 빨리 썼더라면은 그런 일이 없어! 어 뭐야? 이건 숙호가 맞다 괜찮아요 여러분들 저도 처음에 실수했습니다 의상은 안 해요 우와 변신까지 완벽 아 잠깐만 나 이거 위험한데? 이거 요청하면 바다님이 가야겠는데? 콤나를 비비자고요? 혹시 제 변신이신가? 맞아 다 맞아 다 맞아야 돼 이거 비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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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나 비벼 존나 비벼 어 제발 인형 한 번만 던져주세요 인형 한 암마 오빠잖아 이거 근데 와 근데 진짜 요번에 장판 예술룩 깔았다 인정? 이거 이제 산마 가는 사람이 관리하기도 좋고 아니 또 죽었어 번술 몇 번이었어? 산마? 이거 스킵 안 되잖아 내가 산마 할게 이 녀석 더 이상 실수하지 마 이마 갔으면 이제 더 이상은 안 돼 아씨 잠깐만 나 피가 없는데? 와 최악을 면했다 아 왜 왜 잘하고 있었는데 차라리 산냄파시 더 찾기 쉬울지도 몰라 형 야 을이 근데 사실 오늘 마지막 날이라서 어쩔 수 없어 여러분들이 선택한 파티가 아니잖아 왜 이렇게 화가 많으세요? 제가 선택한 파티인데 변경 백하이 이건 오빠다 건수도 가야 되는데 자자 여러분들 유튜브 10분 채우려고 하신 겁니다 그렇죠 저는 다 이해합니다 야 킹기다 킹기 킹기 과도님 집중 과도님 집중 살려주세요 여기 사람 있어요 어? 모르드님 사람 있어요 모르드님 파장이에요 해줘 제발 아니 솔직히 이 정도 했으면 일만 해 어라? 괜찮아 괜찮아 어차피 차형 그리고 오히려 좋아 중요한 시점 중 자기가 파장이 아니라는 거를 몰라 이제 그러면 이러면은 본인이 파장이라는 거를 빡수된 상태이기 때문에 중요한 시점 때 에서를 쓸 수가 있어 위기는 곧 기회다 고등어 고등어 내가 오더 할게 나 살려줘 내가 빙고 오더 간다 야 무조건 여기 무조건 여기 좀 깨라고 했다 이건 진짜 그 다음 여기 그 다음 여기 나이스 나이스 마지막 여기 마지막 가자 얘들아 이거 니나무 맞추면 되는데 니나무 내가 맞춰볼게 기다려 봐봐 너방 됐어 끝났죠 수고 están 아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 우리 파티원들 헌 선별자네 자 우리 깨닫겠읍시다 길게 갈 필요가 없어요 빨리 하고 저기 발 닦고 자러 가야지 어? 아니 잠깐 어어? 아니 양쪽으로다가 지금 으아아아악 그리지마야 야 야 출발 뭐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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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! 아니 이거 너무.. 아니 이거 왜 딜을 안 밀어? 충분히 밀만 하지 않았나? 아니 딜을 잘 안 밀.. 열심히 한.. 아 좀 쉬라는 뜻인가? 아아! 살릴거야 살릴거야 굉장히 불안한 이 무빙.. 슬슬 보이기 시작하고 야! 레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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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레버! 아 이거 존나 엇가잖아 이거 옷 저런? 아니 이건 진짜 킹부로잖아 아 그래도 금방 깼다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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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